에이 속상해 이게 뭐야 아미야 발 봐봐 그리고 발이 엄청 거칠어요 그래서 이가 흔들려요 두 살 치고는 너무 안 좋아서 두 살이 아닐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빨 마모도나 치석 정도를 봤을 때는 그 이상일 수 있어서 아 그래요? 네 먹어 빨가지 안 해도 되겠다 지금이 9시인데 11시부터 금식해야 돼요 귀엽다 보여줘봐 밤이 이빨 이이이 이나 다 깨져있어요 끝에가 여기도 끝에 보면 치석이 이렇게 있어서 네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젖도 이렇게 늘어져 있고 수술 작업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안 울고 발바닥도 엄청 거칠거칠했거든요 근데 많이 부드러워졌어 후진도 없어졌고 털이 엄청 거칠었거든요 펄이 엄청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엄청 잉크 같아요 앞으로 밤이의 후깨를 위해서 네이 시술을 합니다 얍! 잘 할 수 있지? 서리야 너는 놀러 가는 줄 아니? 서리야 너는 놀러 가는 줄 아니? 서리야 놀러 온 거 아냐 목장 끄기 둘이 딱 붙어 있는 거 봐 서리야 넌 왜 얼음땡인데? 아 네. 그러면 사모님 죄송한데 어떡해. 알았죠. 알았죠. 무서워. 안아줘. 야 너 네가 따라왔잖아. 어머? 야 어디가? 고마워. 귀여워. 네 깨주세요. 두들 생각도 안해. 전혀 안해. 쫄았어. 눈이 슬퍼. 눈이 슬퍼. 지금 뭔가를 할 것 같거든. 도망가게? 가 얼른. 안녕. 야. 불안해. 끝나고 간식 먹자. 맛있는 거 먹자. 머리가 바쁘면 안해. 숨을 잘 가. 놀았다. 손이 너무 좋아. 말 안해. 놀았다. 그러면 계속 하자. 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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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모는 다 좋아. 누나 여기있어. 아이고. 숨 쉬어 숨 쉬어. 한이. 한이! 이상해 이빨이 없어? 이빨이 좀 안좋은 곳이 있어서 엑스레상에서는 이런 부분은 치료염이 있는 거예요 뼈가 좀 내려앉았다는 거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려앉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뼈가 내려앉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흔들리는 이빨 앞니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는 시각이 이렇게 쭉 파고들도 있었어요 콧고 이렇게 꼬배나 뻗고 그리고 안좋은 쪽은 치료염 치료로 마치 했고요 꼬리를 왜 흔들어? 이제 정신이 들어? 지금? 이걸 이렇게? 아팠어? 응, 응시켜 힘이 없어? 힘이 왜? 귀가? 똘맥똘맥한테 그래? 힉에 힘이 없는 것 같은데? 이거 이거 뽑았어? 아니, 하나 뽑았어 하나 뽑았어 뭐? 바로 꼬리 흔드네? 설희 보자마자 지호 보니까 좋아 에이구, 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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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좋아 아이고 호흡마치 해가지고 왜그러까? 왜이러지? 아이고 너 오늘 수술한 애 맞아? 물 먹자 밥 먹어? 물 먹고 괜찮으면 밥 주라 그랬는데? 야설아 야 이거 밤이 물인데 밤이 물 먹자 괜찮네 괜찮네 아이고 아이고 답답했어 일라 왜 안먹어? 밤이야? 밤에 이거 봐봐 아빠 먹는데? 밤에 이거 봐봐 아이고 허리 이제 배불러? 허리야 딸이 기다려 авай 여기 어우 적게 다 먹었다 manufact 잡이룹 힛